자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번 경기는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대 테란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은행에다가 30원 기부했어 이러시네요 착한데 은행에다가 30원이나 기부했어 기부 정말 싫어할텐데 싫어하게 생긴 얼굴이야 자 이래서 이러면서 일단은 앞바닥 서플라이 디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이야 프로토스전 프로토스전 가카루스의 테란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테란씨가 좀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 패스트 메트 보여달라고? 지는거 보고싶냐 새끼들아 너무 쉽게 이기니까 애들이 지는거 보고싶어하네 좀 이겨보자 제대로 내가 빠 빠악 빠악 이렇게 이겨보자 좀 그렇게 좀 이길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매너해주세요 사람은 프로토스라고 어 프로토스라고 자 앞마다 가둡니다 아유 왜왜왜 자 센터 없으면요 어 이쪽부터 갈게요 밑에부터 원래 밑에부터 살피면서 올라와야 돼 아 위에부터 내려가는 거야 얘들아 어 여튼 아 쉬바 정차 존나 빨리 오네 이러면은 이거 본지 더블할게요 이거는 본지 더블 갈게 이거 3레벨 좀 정조로 빠른데 이거 기분 나쁜데 어쩔 수 없어 이거 근데 입구 막아지나 얘들아 이거 입구 안 막아지면 이거 본지 더블 이거 뭐고 소용없는데 근데 입구 잘 막은건가 얘들아 이거 막아지지 이렇게 막아지지 이거 그치 자 막아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내방의 공격을 막았고 자 이러면서 이따 배럭더 어 노 배럭스 더블 커맨드 들어갑니다 가스 괜찮아 가스 뭐 무섭지 않아 그러면 진러 타나 오고 가스 무섭지 않아 가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어 사내방의 기타 움직임이 무서운 건데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어 그쵸 지금 진러시 무서운 건데 진러서 일단 못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가스는 문제가 안되죠 저한테 뭐죠 이 씨부라 새끼 존나 쳐맞을 놈 에 까불면 뒤지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쭉쭉 찍어줍니다 마린 마린은 딴 데 뺄 필요 없고 입구에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때리면 됩니다 이거 입구 못 들어와요 에 입구 막혔죠 완벽한 CBCT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완벽해 자 이 구멍 뚫고 있는데 이거 마린 나오면 충분히 막히고 자 이러면서 이제 앞마당 마린틱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찍어주고요 마린 찍어주고 SC 찍어주고 가스 올라가면서 몰래 팩토리 하나 들어가면서 아 앞마당 가져가면서 3 팩토리 하나 더 2 팩토리 들어갑니다 자 일단 뭐 깔끔하죠 심시티 좋고 깔끔하잖아 아 SC 이렇게 찍고 있고 또 말이 좀 되면은 어 바로 앞마당 마린틱 가져가도 돼요 상대방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압박해주고 뭐하냐 상대방 상태 안 좋네 자 좋아 좋아 자 몰래 팩토리 또 들어가주면서 어 상대방과의 싸움을 또 준비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몰라요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나 존나 존나 강력한 척해야지 나 야 나 지금 존나 세 쪼라 빨리 쪼라 흥분시 흥분해봐 빨리 에 드리데 야 드리데 야 드리데 이 새끼야 드리데 그렇지 미안하다 아이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몰래 팩토리가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 에 에 몰래 팩토리가 성공 너부에 따라서 나의 승표가 갈리거든 에 에 자 괜찮죠 에 뭐 앞마당 마린틱 이렇게 해놓고 에 어 상대방 이러면 절대 못들죠 이건 뭐 사전거리된다고 하더라도 못들는 상황이고 자 말이 존나 말 찍었고 상대방 이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끝났어 어 지금 일단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하더라고 하더라도 어 이 벌초에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뭐야 뭐야 지끼 어떻게 알았어 뭔데 다크 다크다 뭔데 자 아칸이 지워주기 때문에 스캔 달면 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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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에 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닫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았잖아? 어? 차트 막았잖아? 아, 슈파,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맞나요? 우리 큰일났다 막은게 막은게 아닌데 자 그래도 상대방 안마다 멀티보다 아 일단 뭐 그쵸 들어온다는걸 선택했었는데 그래서 잘 막아냈고 가스 오케이, 자 가스 캐면서 자, 탱크를 뽑고 들어가 볼게요 탱크 이거 마이너과 시즈머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앞마당 앞마당 캔지 얼마 안됐죠 이러면서 상대방이 트리플 멀티를 들어가는지 에, 뭐 다른 플레이 보여주는지 일단 뭐 그런게 확인하는게 가장 필요하겠고 자 아인 아, 괜찮아요 센 더블 했기때문에 나쁘진 않아 에, 상황이 많이 안좋은건 아닌데 어... 지금 일단 뭐 한대만 그런 압박을 굉장히 잘 쳐받아 쳤다 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자, 잘 맞췄어 어, 근데 방금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좀 아카데미에 집착하고 스케일 좀 집착해주면서 야, 나한테 약간 시간을 준게 아닌가 생각해 나는 어 뭔데? 에이씨 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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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값이 안나오나? 어, 나왔네? 그 나오는 소리가 안들려 얘네 차아 ... 서틀 네, I'm going. I digged. Yeah, I'm going. Yeah. Yeah, I'm going. Free porting for duty. I'm listening. In transit, HQ. I'm listening.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Go ahead, HQ. Go ahead, HQ. I can't feel there. Input coordinates. Yeah, I'm going. Yes, sir. Order, Captain. Yes, sir.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Yeah, I'm going. Yes, sir. Order, Captain. Yes, sir. Yes, sir. Identify target. Yes, sir. Yeah, I'm going. It's fine. Yes, sir. Yes, sir. Yes, sir. The Lines are under attack. No problem. I'm going. I'm going. 어? 뭐야 이 탱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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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해 어? 잘 막았다 괜찮죠? 아 근데 얘 멀티 했는데 이제 안 해 뭐지? 멀티 안 하고 병력 뽑았나? 어? 게이트가 저렇게 늘어난거보다 멀티 한 줄 알았는데 멀티 안 하고 병력 저만큼 뽑은거면은 상대방이 지금 손해본거죠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죠? 괜찮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12시경우에서 다시 한번 변직 그러면서 이제 멀티각을 만드는거지 내가 멀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거지 내가 아미라고 했더라도 얘들아 응 괜찮아 나름 괜찮아 내가 말할 수 있는거지 내가 말할 수 있는거지 내가 말할 수 있는거지 뭔가 생각나? 네? 어? 이거 맞지? 그걸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거지 내가 말할 수 있는거지 자, 이렇게 이따 많이 심어주고 자, 어차피 상대방이 지금 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여기 다크 제거해주고요 자, 어차피 상대방이 있다면 자, 어차피 상대방이 있다면 자, 어차피 상대방과 멀티 똑같애 이거 괜찮아? 어 투하 한 마리 지우면서 자, 뭐 괜찮죠 상대방 잘하는게 아니네 어, 내가 쫄았어 아까 다크 템플러 때문에 살짝 쫄았는데 상대방 잘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상대방이 조금 무식한건데 그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사람이 거의 막 게임 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슈가 빨리 자, 이렇게 있고 막아주고요 이거를 두개 지워주고 자, 사람이 지금 아비터테크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어 단순히 테크잖아 이제 아비터가잖아 나쁘지 않아요 나 그냥 병력만 모으면서 업그레이드 1, 1업 될 때쯤에 나가면 돼요 이거 병력 생산 뭐 충분히 하고 이제 팩토리 늘려주면서 1, 1업 됐을 때 실수 나가면서 이제 멀티 하나 더 어차피 상대방이 멀티하는거는 뻔히 보고있고 그쵸 습 습 습 습 습 천천히 말아보면 돼 천천히 이거 급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 병력 뭐 병력 뭐고 자,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네, 차근차근 좋았어 네, 잘하는데? 어 어 아, 이거 카카오스급인데 이거?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팩토리 올려주고요 오케이 자, 벌처 한번 돌려도 돼요 이거는 지금 벌처가 네 안에 갇힐 수 상.. 아, 나가도 상관이 없는게 뭐냐면은 일단 맵 장악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맵 장악해주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 에 타이밍 진출이 지금 할게 아니고 1, 1업 된 다음에 할거기 때문에 이거는 맵에 나가서 마인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서 하나 추가적인 멀티를 괴롭혀주는게 오히려 더 큰 이득이죠 자, 괜찮은 소식이 괜찮은 소식 자, 이렇게 마인 심어 쓰고요 마인 심어 쓰고요 마인 심어 쓰고요 어어? 마인을 잘 보시네 내가 안 들어가는게 없겠다 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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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볼거 같으면은 막 무리하게 무리할 필요는 아, 무리할 필요는 없고 자 적당히만 쓰면서 적당히 팩토리 늘려줍니다 제가 말한대로 자, 아비터가 나오기 때문에 베스 뽑아주고 이상해보면 아비터 나오기 직전 타이밍이거든요 아, 이제 업그레이드 좀 빨리 됐으면 빨리 나올텐데 잠시만 지금 한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EMP도 있겠다 자 벌초 한번만 딱딱 돌리고 에디터를 대단하네 대단하네 전사인데 배쓰리..뭐야 그게 없어 아비터가 없기때문에 뒤쪽가서 자 디펜시브 걸어주면서 EMP 한번 떨겨주고 그러면 자리 잡고있는 병력 상대방 오면은 이건 이겼죠 이건 못이긴 상대방 자 뒤쪽으로 빼면서 자 아이템 플러 저격해주고 자 빈산에 오는거 다 녹았죠 그럼 벌초 중원만 해주면은 이건 뭐 이기는 게임이지 아 근데 생산병력이 없어 이리로 가는 이유는 여기 마인이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자 마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 때 마인을 밟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아 뭐 괜찮죠 이렇게 소모자 그리고 이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멀티뿐만 아니라 9시 멀티까지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거점 위치를 제가 장악한 거죠 그러면서 멀티 하나 갖다 놓고 자 미네라 하나 붙여주고 자 가면 됩니다 여기다 뭐야 오 슈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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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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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좀 아 진짜 구걸할게 자 여기 마인밭을 마인밭을 딱 해놔 마지막 벌처 두개다 신의 신의 신 신 신 신은 저에게 마지막 벌처 두 마리를 주셨습니다 아 쉬발 지울 수 있는 건물이 없어 아하 쉬발 니마 진짜 저 없는데 좀 주죠 새끼 어떻게 하는데 미친놈이 아 엘리 와 안 속았어 아 안 속았어 너마 니마 아 진짜 아 니마 니마 아니 이게 진짜 힐리였어 네가 날 떠나는게 꿈속인게 틀림없어 넌 못 떠나지 않는게 누가 나 좀 꼬집아줬으면 해 누가 나 좀 꼬집아줬으면 해 꿈이라면 너를 깨워줬으면 해 꿈이라면 너를 깨워줬으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 뭐야 이 스카웃 스카웃 이 새끼야 지상병력을 딱 내려놓으면 공격이 존나 약해져요 뭐야 터렛 아 그렇지 존나 약하지 스카웃 존나 약해 아 아니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힐 일 없어 이게 진짜 힐 일 없어 이게 진짜 힐 일 없어 아 아 아 아 야 오줌싸고 막판간다 아 진짜 테랑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야 오줌싸고 막판간다 아...